조만간 밝혀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다시 토요일 집회로 나오면 서울광장에 한 만여 명이 모였어요 한일관계 집회로 만여 명이 모인 건 오랜만이고 굉장히 많이 모인 겁니다 분노가 서서히 이 문제로 표출되는 거예요 매주 토요일에 있었던 촛불행당하고 또 다른 집회잖아요 태진이나 타도라는 구호가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좀 부담스러워서 관망하던 분들이 안 나오던 분들이 대거 모여든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등 야당들이 다 모였어요 굉장히 야권 공전의 연대가 되니까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도 발언했고 이재명 대표도 발언했고 진보당이 윤희숙 대표도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로 발언할 때 참가자도 굉장히 많이 항의하고 야유를 보냈어요 그래서 정의당이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한테 사과를 하는데 누군가 발언할 때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집회 취재 같이 동감해서 왔으니까 야유를 보내는 건 자제했으면 해요 저도요 현장에 있었는데 어느 정도 야유를 보냈냐면요 그냥 야유가 아니에요 우후위가 아니에요 내려와 내려와 그다음에 정의당 지역의원에다 깃발 들고 왔잖아요. 깃발 내려 항의하고 거의 몸싸움 일부 그 정도로 지금 국민들이 참가자들이 정의당과 이재명 대표가 감정이 안 좋은 겁니다. 정치검찰의 수사가 문제가 있는데 체포는 돼야 된다. 김건희 특검 지금 이제 찬성했지만 반대한다. 사실상 반대. 얼마나 국민들께서 열받겠어요. 정치검찰과 김건희 문제를 잘 알고 있는 국민들장에서는. 그건 이재명 대표는 민당이 시켜서 발생한 일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지지자니까 하는 일이 아니여. 야유를 보내는 걸 저는 반대하지만 해석이 틀렸어요. 이재명 대표가 정의당은요. 진짜 그냥 민당 지지자 이재명 지지자를 떠나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자연 발생 쪽으로 항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 집회에 민주당 지지자만 왔나요? 이재명 대표 지지자만 왔나요? 그 만명이나 되는 시민단체 회원들 저같이 무소속인 사람들 엄청 많이 왔거든요. 근데 정말 거센 항의가 있었어요. 왜 그런 거센 항의가 발생했는지 본인들이 먼저 반성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민주당이나 정의당 지도부들이 야권 연대나 공조를 강약하고 있으니까 특정 정치인이나 대표가 발언할 때 발언이 끊어질 정도로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연사에 발언이 안 들릴 정도로 항의나 야유를 보내는 일은 자제해달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고 당부를 해야 될 일이지 그걸 이재명하고 민주당한테 책임져라 사과해라?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 거세게 항의했던 분들이 더 열받아납니다. 완전히 헛다리 또 짚었네.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초대 비서실장 돌아가신 것으로 이재명 책임을 몰아가는 것이 정말 비윤리적이고 굉장히 헛다리인 것처럼 시민들이 조직적으로가 아니라 완전히 비조직적으로 우발적으로 항의를 하는데 왜 항의를 하겠어요? 그건 반성하고 성찰을 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정의당의 태도는 국민들의 바람과 생각하는 더 국민들의 화화와 실망을 부추기는 행위였다. 너무나 많은 항의나 너무나 많은 야유가 있었다면 그 원인이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거나 부정적으로 소극적이었던 거 그 다음에 정치검찰이 수사하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서 같이 야권 공조, 야권 연대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의 각종 폭압과 악장을 맞서야 될 주요 상대방인 민주당의 당대표에 대해서 검찰을 잡아가라고 한 거 이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유감으로 표명하고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해야죠. 네. 그게 안 됐다.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발언에 대한 야유가 나온 상황이고 정의당이 반발하면서 공방이 좀 벌어진 상황인데 중요한 문제는 강제 동원 피해자들 제3자 변제 이 안에 대해서 피해자, 당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 측이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제3자 변제 거부이사라는 내용 증명을 오늘 전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외통위에서는 양금덕 할머니가 지금 도착한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여야가 합의가 안 돼서 외통위가 못 열리고 있습니다. 네. 외통위 그림인데 지금 아직 시작이 안 된 것 같아요. 시작이 안 되고 야당 의원들과 양금덕 할머니 앉아계신 상황이고 여야 합의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는 한일정상회담 이후에 외통위 전체를 열어서 다 함께 논의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야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이 발생했는데 국회에서 안 따져 보일 수가 있냐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하면서 맞서고 있는데 양금덕 할머니 입장은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양금덕 할머니 제가 지난주에 정말 일찍 많았어요. 국회 안에 결의대도 있었잖아요. 아 그랬죠. 윤석열이 불법 경선 개입 고발하는 기자회견도 있었지만 그 전에는 국회 안에서 또 야당 대표들이 다 모여서 결의대가 있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 조성주 할머니 직접 오셨어요.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 김성주 할머니 네. 김성주 할머니 양금덕 할머니의 외침에 모든 게 집약돼 있어요. 길게 설명하고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양금덕 할머니 첫 번째 네. 윤석열 당신은 한국 대통령이요 일본 대통령이요 한국인이요 일본인이요 뭐라고 봐버렸어요. 거기서 다 끝장이 난 겁니다. 김성주 할머니께서 네. 덜 온 돈 받고 싶지 않다. 우리한테 일도 주고 돈도 주고 교육도 시켜주겠다. 해서 강제를 꿇고 하더니 착취라는 착취는 다 했는데 심지어 또 관동 대진이 발생해서 동료들 친구들 다 죽었는데 심지어는 또 지진 이후에 조선인들 학살을 했거든요. 그걸 짧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현장에 국회 안에 있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슬펐어요. 지금 국민들이 묻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이랑 오중하면 개명 오적이 발표됐잖아요. 윤석열 박진 정진석 등 김태우까지 군대도 안 갔다 오고 근데 맨날 북한하고 전쟁을 하자고 전쟁 나면 자의대 끌어들인다 그러고 한국과 일본에 그냥 꼬봉이 되고 심지어는 일본의 앞잡이 기시다의 시다발이 별명이 그래서 기시다의 시다발이 용산총독부 기시다 한국출장소 별만에 다 나오잖아요. 이런 이야기 다 묶어서 그냥 양근도 할머니께 할 말씀 당시 한국 대통령, 일본 대통령이요. 더 언론 받고 싶지 않았어. 근데 법률관도 현장에서 바로 정리를 해줘요. 제3자 변제는 법에서 허용이 되는 조건이 당사 피해 당사자 채권자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용 증명 발표 잘한 거예요. 발송이. 왜냐하면 그것을 부동의한다는 걸 잘 밝혀줘야 되거든요. 지금 개별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이분들이 수십 수백 년 동안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상들과 강제 지원 가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극소수인 경우는 받아들인 분들도 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지금 얼른 반대하는 분들이 입장을 내줘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 내용이 발생된 거고. 외통위에서 양근도 할머니가 참석하면 이 국민의힘당 이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국인이냐 일본이냐 물을 거 아니에요. 국힘당은 한국 국민의힘당이냐 일본 국민의힘당이냐 일본 왕의힘당이냐 일본 제국지자의 힘당이냐 국민의힘이라는 게 일본의 정치세력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물을 거거든요. 절규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하시면 고의적으로 파투를 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일정상회담에 방해꾼이라는 거예요. 할머님들이. 그런 그러니까 2차 3차 가해도 모자라서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세력은요. 여러분 20차 가해 3차 가해를 하고 있고 완전히 정말 바이든의 출장소 기시다. 그 밑에 기시다의 출장소 윤석열. 기시다의 시다마리로 전락해서 아예 정상회담에 구걸을 하고 거의 스토킹 외교죠. 외교를 하면 원래 둘이 논의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논의도 안 해요. 발표도 일방적으로 해요. 갖다 바치는 진상 갖다 바치듯이. 일본에서는 그것마저도 양이 안 찬다 그래요. 경제 침략했다면 또 하나도 해제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양이 안 찬다. 아예 강제 중형이 없었다. 강제 중형이 없었다는 걸 인정해라. 이렇게 역으로 역공을 펼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나라입니까? 정상적인 정권입니까? 당장 정말 이건 이 역시 또 우리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피해자가 변제를 거부하겠다는데 한국 기업들한테 왜 강요해가지고 돈을 줍니까? 죄가 없는 한국 기업들 그러면 기업들은 뭐가 되죠? 법률적 근거 없이 돈을 빼돌려서 배임과 행량이 돼요. 그럼 그 임직원들과 주주들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데 정권이 그걸 강요하잖아요. 직권남용이 강요화됩니다. 또 다른 퇴진 박근혜가 퇴진했던 사유들이 지금 5월호 때잖아요.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해서 그걸 기소한 게 윤석열 아닙니까? 박근혜 2년정 선고받았죠? 탄핵 사유 됐죠? 그것도 탄핵이나 퇴진 이후에 엄벌 사유가 됐어요. 검찰 수사에 계속 개입하고 있죠? 그러더니 헌법과 법률 위반에서 나라와 민족과 국민을 아예 갖다 바치고 있어요. 이건 내란과 외환해제가 발생한 거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법적인 쟁점이 앞으로 될 것 같은 상황이고 일본의 간첩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독도하고 울릉도도 갖다 바칠 겁니까? 대답은 안 해요. 이 자들은요. 그래서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오늘 리어미터가 미디어 트리븐에 의뢰로 지난 6일부터 10일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38.9% 직계가 됐다는 거고요. 리어미터에서 38%면 아마 이번 주 갤럽이나 지난주 갤럽이 34%였거든요. 더 떨어질 겁니다. 아까 말한 건 전당대회 컨벤션이나 전당대회 이런 과표집이 끝나고 이 주말 사이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너무 많이 생겼잖아요. 강제동원 해법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에 대한 봉분 테러 그건 누가 보기에도 천공이나 건진이나 김건희 같은 사회비 무속 비선 세력들이 주도를 했거나 그들을 추앙하는 세력들이 저질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제가 좀 이따 봉분 이야기는 취재를 해왔으니까 이야기 드리고요.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지준 더 떨어진다. 그다음에 항상 결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난방비 물가 폭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걸 야당 지자체들이 정부가 안 하니까 도와주고 있잖아요. 1인당 5만 원에서 10만 원 가족당 20만 원 뭐 이렇게 그걸 페널티를 주겠다고 나왔잖아요. 현금성 복지를 한다고 페널티를 준다는 거고요. 이것도 지금 알려졌어요. 국민들에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이게 지자체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 지자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되겠네요. 페널티 받을까 봐. 그러니까요. 갖고 왔잖아요. 제 가슴에 끼고 삽니다. 제일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 고지서 48만 6천 원짜리 고지서하고 두 배로 올라가버린 거 파주시장이 가구당 20만 원 평택시장 가구당 10만 원 광민시장 가구당 10만 원 안양시장 개인별 5만 원 안승현 개인별 10만 원 나머지도 민주당이나 야당 소식 자체 쭉 확산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윤석열이 제동을 거는 거예요. 윤석열과 추경호 또 집단이 추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추경호 추경이 좋다잖아요. 근데 추경 불호예요. 추경 불호 죄송합니다. 하도 열받는 일이 많아서 중간중간에 가끔 줘도 실없는 아재개구를 정말 아재개구였습니까? 추경호 추경 민중을 위한 추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추경을 호 이렇게 불어줘야지 지금 국민들의 삶이 괜찮아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가 추경이 필요하면 국민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면서 더 상처를 덧나게 하는 겁니다. 요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이걸 도와준다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그 부분까지 결합이 돼가지고 민생과 함께 이번 주에 지주일이 저는 이제 드디어 쟤들이 얘기를 했던 대로 이 상황이 되면 그 다음에 집권이 1년이 지났잖아요.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당선 1년이 지났습니다. 당선 1년이냐면 아직 1년도 안 됐는 애는 말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언론에서도 지식인들도 그렇고 국민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 1년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근데 저는 그걸 일부 인정을 한다고요. 제 생각만 다 옳은 게 아니고 어쨌든 1년은 보자는 사람들 여론이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 근데 1년 지났잖아요. 3월 9일 날 3월 10일 날 근데 지난 1년 돌이켜보니까 너무 어이없는 일만 있었거든요. 바이든을 알림으로 조작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경선에 개입해가지고 누구도 알 수 없는 김기현을 당대표로 만들었는데 웃긴 건 이 사람이 당대표가 돼도 지금도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그 사람의 행적이나 너무 알려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정치 절약이나 선거에서도 내내 이야기한 게 그거잖아요. 윤석열이 나를 좋아한다. 그걸로 당선되는 당대표가 어디 있습니까? 지지율 떨어지만 남아있는 겁니다. 지지율 말씀을 드렸는데 정당 지지도도 보면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2.8%포인트 내린 41.5% 민주당 1.9%포인트 42.6%로 조사에서 뒤바뀌었고요. 1, 2위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사 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요일마다 한국갤럽 조사를 분석하고 있으니까 자세하게 우리 김봉신 김봉신 대표가 나와서 저희 올해는 또 보십니다. 올해는 우리 오마이티비 안징글괴제 우리 오마이티비 출연하신 분들은 오랫동안 제가 야전에서 같이 투쟁도 하고 연대도 했거나 또 연구를 함께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오마이티비에서만 가끔 개인적 친문을 조금 알려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 정도로 제가 이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신 분들이라는 취지입니다. 아주 양심적이고 열심히 살아온 분들이죠. 알겠습니다. 김정은 목사님 김봉신 대표님 김정대 의원님 앉은 걸 개로 분류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제가 임세훈계인데 우리 임세훈 소장님계인데 다 범임세훈계죠. 임세훈식당TV 만명 돌파 축하드립니다. 2만 명 빨리 되십시오. 알겠습니다. 자